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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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너무 시계 떨어진 거 아냐? 오빠 많이 안 타봤나 봐 와 오장한테 그리고 아 너무 빨리 내가 가고 나 여기 처음 가는거냐 안정적으로 와야죠 도착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어디야? 웬일이야? 어머어머, 사장님! 웬일이야. 웬일이야. 오셨습니까 사장님. 저희가 사장님 덕분에 저기 목장도 다녀오고 제가 오늘 철만 한우 밥 다 줬어요 오늘.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맛볼 철망한우는 어떤 부위일까요? 김재호 부위가 꽃살 꽃살 아까 봤던 그 말하는 꽃갈비살 꽃갈비 입고 윗살 꽃살 안창살 안창살 길게 붙은 행동 맞추 안창살 이렇게 붙은 앙금이 허시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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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등심 꽃 등심 그러게 갈비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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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갈비살 불 좀 넣어주세요 불 좀 잠시만요 선생님 고기 다시 다 걷어가지고 하세요 고기 무슨 소리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각 부위를 걸고 이구동성으로 치즈를 맞추는 거예요 이구동성? 네 분이 다 맞추셔야 한 부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토시살 네 토시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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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상북도 정상북도 땡 오빠가 경상북도야 경상북도 깜발이야 경상북도 뭐라고 하면 형 뭐라고 했어 정라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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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간다면 어떡해 공간으로 가서 하나 선생님이 팀으로 잘 잡아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갈비살 갈 수 있어요 야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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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이거 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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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세수 성공! 성공!